브레이크다운 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임댄스입니다 오늘 작품은요 워터펄 32카운트 투얼 작품입니다 노테이프 노 리스탄 스텝 설명할게요 자 섹션1 오른발 앞으로 전진하면서 포워드 스텝 놓으시고 왼발 백으로 토터치하면서 다시 백스텝 내려놓으세요 오른발 킬 포워드 터치하시고 투게더 내려놓으시고 왼발 앞으로 포워드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갑니다 리커버 하시고 오른쪽 2분의 1턴 샤플 스텝 가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카운트 한번 갈게요 1, 2, 3, 4, 5, 6, 7, 8 자 섹션2 가겠습니다 왼발 왼발 앞에 포워드 스텝 놓으시고 오른발 백토 터치 백스텝 놓으시고 왼발 킬 포워드 터치하시고 투게더 오른발 앞에 포워드 하시고요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턴 샤스 스텝 가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3 가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자 왼발 오른쪽으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투게더 하고 왼발 한시반 방향으로 포워드 스텝 가시면 됩니다 섹션3 카운트 가질게요 오른발 자 1, 2, 3, 4, 5, 6, 7, 8 자 섹션4 섹션4 오른발 한시반 방향으로 포워드 락 리커버 하시면서 오른쪽 2분의 1턴 샤플 스텝 가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서 7시 반 방향으로 갔어요 왼발 또 포드락 리커버 하시면서 6시 방향으로 포스터 스텝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왼발 앞으로 포워드 카운트 하겠습니다 오른발 1, 2, 3, 4, 5, 6, 7, 8 자 풀카운트 한번 갈게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5, 6, 7, and 8 1, 2, 3,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순영이와 함께 건강한 라인댄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러뷰 뿅뿅 러뷰